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미나를 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오메트릭 플로우랑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조금 소개하는 느낌으로 세미나를 할까 합니다 난이도는 평소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렵고요 쉽게 만들려고는 했었는데 조금 어려울 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플로우가 뭔지 뭐 여러가지 예시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쓸 거라서 커브랑 컨벡스 바디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근데 저기 보이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목표가 커브 쇼트닝 플로우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특징이나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플로우를 살펴볼 건데 자 요거 식을 이렇게 써놔서 그런데 그 만류 인력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만류 인력을 제가 그냥 그 힘을 그려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냥 음 안 나온다 아 그거구나 요거 그냥 해 놓은 거거든요 이 R 방향으로 그래서 공을 여기다가 두면 이렇게 굴러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다가 둬도 이렇게 굴러 떨어질 거고 밑에가 왜 잘리지? 잘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다른 걸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그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린 것처럼 여기다가 공을 굴리면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갈수록 빠르게 굴러 가겠죠 요거를 수식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밑에 보시면 어떤 위치에 있으면 위치에 시간당 변화량을 여기 있는 중력의 힘을 넣어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중력을 만큼 넣어서 얼마큼 변하겠다라고 써 놓은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식 있다가 요식이 메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식을 이해를 잘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점 찍어 놓은 건 그냥 시간으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디언트라는 걸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죠 그래디언트라는 게 정의상으로는 그냥 X 방향 미분과 Y 방향 미분으로 해 놓은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1학년 분들을 위해서 좀 갖고 왔는데 이거 기하적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들고 왔는데 이 G는 fxy 라는 그래프에 가장 빠르게 변하는 뭐 이런 방향이라고 써 왔으나 우리는 한 번 더 보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요렇게 생긴 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 등고선을 먼저 볼까요 이런 데 있으면 우리가 산을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그 등고선의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혹은 경사가 가장 급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르게 산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럼 그 그래디언트가 의미하는 게 가장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경사가 가장 급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조금 다른 지역을 해볼까요? 이런 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경사를 내려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 방향으로 가는 게 등고선의 수직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겠죠 빨리 오르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그래디언트입니다 그래디언트에 대해서 기화적인 의미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디언트를 이용한 플로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같은 데서 딥러닝에서 AI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주어진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향으로 에러를 줄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될 거고요 혹은 다른 광학습 같은 거 한다고 하면 파라미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게 옵티마이제션인데요 옵티마이제션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저는 그래디언트 디센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우리가 아까는 시간 비분을 했지만 그냥 이산화해서 어떤 특정 시간 T에 대해서는 이 점들을 찍어 놓고 그 다음 점에 어디로 갈지를 이 특정 시간과 이 그래디언트 방향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넣어주면 얼마든지 이 다음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줄어드는 거로 아니 에러가 줄어드는 거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이런 최적화에 쓰이는 건데 이런 그래디언트 디센트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게 횟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되게 많은 배치 사이즈를 돌리게 돼야 되거나 하면은 차라리 스토케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라는 메소드도 있고 뭐 아다그래드라는 것도 있고 아담도 있는데 이런 최적화 기법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이분한테 여쭤보시면 이분이 최적화를 연구하고 계시니까 최적화는 이분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 같이 살펴본 것처럼 플로우는 어떤 변화나 움직임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짧네요 이 커브와 이제 컴백스 바디라는 걸 할 건데 자 커브라는 것도 배웠죠 우리가 이 R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유닛 인터벌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어떤 측정 시간에 R2에서의 위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무드 커브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미분 가능하면 스무드 커브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드 커브라는 거는 이 처음과 1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아래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유닛 인터벌 같은 거로 쓰면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시간 동안만 가겠다라고 하는 커브라고 한다면 처음이랑 끝이 이렇게 같은 이런 커브를 클로즈드 커브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플 커브라는 거는 커브가 지 혼자 겹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거에 발 예를 들어서 심플 커브가 아닌 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기 혼자 겹치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없는 걸 심플 커브라고 할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할 거는 이 스무드 클로즈드 심플 커브만 다룰 거예요 부드럽고 닫혀 있고 그리고 혼자서 크로스가 없는 그런 커브만 다룰 겁니다 그러면 대충 생각이 나는 건 이런 커브만 하겠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쁘게 닫혀 있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룰 거는 이 오른쪽 거만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커브에 아크랭스를 구할 수 있겠죠 속도를 구하고 속력을 구하고 정확하게 속력을 구하고 어느 진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접근을 해주면 아크랭스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컴플리트 커브라는 걸 하나 더 정의를 할 거예요 이게 이 점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아크랭스가 무한대로 가면 컴플리트 커브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직선이 있고요 얘는 P가 점점 이렇게 가더라도 이 아크랭스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다음 예시는 제가 되게 간단한 예시를 들어 드릴 건데 와닿지는 않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원이거든요 원도 컴플리트 커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차피 얘가 지나가는 이 아크랭스의 길인 아크랭스는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컴플리트 커브라고 할 겁니다 원래 여기다 그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컴플리트 커브가 아닌 예시 컴플리트 커브가 아닌 예시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스파이럴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에 파인아이트하게 끝나겠죠 그래서 이 곡선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곡률을 잴 수 있었죠 그 우리 1학년 때 미적분 시간에 열심히 계산했었던 유닛 벡터와 노멀 벡터와 그 다음에 커버처 계산하고 내정 외정하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냥 그대로 써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 해야 되는 거는 위에는 속력인데 유닛 벡터를 사실 아까 누가 물어봤었는데 그 단위 길이 파라미터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커브는 파라미터가 T였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커버처를 구하거나 아니면 유닛 벡터를 구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단위 길이로 바꿔서 얘를 미분을 했었거든요 이거 혹시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까 누가 이걸 질문을 하길래 단순히 계산을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거의 의미가 뭘지 를 이제 고민을 해 보면 이 커브가 결국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라는 커브를 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얘를 T라는 시간으로 돌 건지 ET라는 시간으로 돌 건지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률 같은 걸 생각을 해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위 길이만큼 움직였을 때 얼만큼 변하는지가 궁금한 거지 얘가 얼만큼 빨리 변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단위 길이로 우리가 궁금한 변화량을 따져 볼 겁니다 그래서 DDS 감마를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체인 룰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름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닛 벡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닛 탄젠트 벡터겠죠 근데 우리가 n 방향을 우리는 이제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 도는 거로 했었는데 이런 탄젠트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로 했었죠 자정하게 보면 n은 이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방향은 좀 달라지겠죠 b 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tmb 프레임 중에서는 r2만 할 거기 때문에 b 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n을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 저는 이런 커브가 있으면 안쪽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젠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탄젠트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안쪽으로 가도록 무조건 노말을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저희의 목표는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적분 때 열심히 커버쳐 구했던 원래 공식은 저거였어요 단위 길이에 대해서 2개 미분을 구하고 그게 n의 앞에 있는 개수가 커버쳐가 된다 라는 이야기가 원래는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공식 외워서 계산하고 했었죠 자 그러면 그림이 어디갔지 아 여기가 그림인데 그림이 없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뤄야 되는게 컴백스셋이거든요 컴백스셋이라는 거는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은 x랑 y가 있고 그걸 잇는 직선이 그대로 다시 집합에 들어가는 집합을 컴백스셋이라고 할 거예요 왜 제가 셋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냐면 뒤에 가면 컴백스 바디라는 걸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컴백스셋이라는 거는 이거 조금 당연하죠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컴백스 바디랑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컴백스 바디라는 말을 딱 써놓은 순간 이제 컴팩트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인테리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해석학2에서 아마 이거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토폴로지 부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컴팩트라는 거는 어차피 이건 클로즈드고 바운디드죠 이 말은 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 테두리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 속에 꽉 차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라면 이런 집합이 컴팩트셋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컴팩트셋은 이거는 아니지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장 간단한 예시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넌 MT 인테리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안쪽에 뭔가 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거는 컴백스 바디가 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림을 들고 왔어요 얘도 컴백스셋이랑 컴백스 바디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예상을 해서 답변을 먼저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컴백스 바디가 아닌 컴백스셋이 있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요렇게 미리 들고 왔거든요 이 CW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런 이거 L 입니다 스몰 L 이에요 시퀀스 스페이스고 요런 거에 이제 이런 걸 만족을 하는 점들을 다 모아 놓으면 얘는 컴백스셋이지만 컴백스 바디가 되진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연습문제처럼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세미나가 짧을 것 같네요 이제 커브쇼트닝 플로우라는 걸 이제 할 건데요 우리가 비슷하게 그런 지오메트릭 플로우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감마 아까 커브였죠 이 커브가 이 시간에 변하는 걸 얼만큼 변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변할 거냐면 아까 곡률과 N 방향으로 바뀌겠다라는 거로 바꿀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얘가 이제 이런 카파랑 N이고 자 근데 요렇게 써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나 들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원하는 여기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요걸 그대로 표현을 해 주거든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곡률에 따라서 곡률에 비례해서 N 방향으로 줄어들죠 제가 지금은 조금 동그랗게 그렸었는데 여기서 미리 좀 보고 갈까요 아까 대충 그렸어도 이게 줄어드는 게 지금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일정한 면적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 보면 얘가 반드시 원이 될 거거든요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줄어들다 보면 점이 될 겁니다 되게 당연하죠 당연한가요? 저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점점 원이 됐죠 원이 됐고 점점 줄어들고 이제 점이 될 겁니다 혹시 원하시는 모양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렸던 이런 모양 말고 다른 길게도 그려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줄어들 겁니다 조금 크게 그려서 느린데 작게 그리면 금방 끝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뾰족한 점 뾰족한 점이요 뾰족한 점이요? 네 듣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는 건 이런 점이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스무드한 커브만 다룰 거라서 그렇더라도 여기서 약간 어플럭시메이션이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된다 치고 정말 수학적으로 그렇냐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할 메인 토픽이 그거거든요 물론 이걸 증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증명이 너무 길어요 그 PD 베이스의 증명들이라서 하진 않을 거고 컨스트럭트까지만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이제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정의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까 가장 큰 테두리가 있었으면 컴백스 바디에 테두리가 있었으면 그거가 이 안에 있는 커브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면 얘 이 가장 큰 테두리들을 모아 놓은 걸 커브 쇼팅 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그젬플을 갖고 왔어요 이그젬플이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게 이런 원이에요 원인데 이제 안에 꽉 차 있다고 하면 얘는 컴백스 바디가 되겠죠 컴백스 바디에 해당하는 그런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걸 표현할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반지름 말고 이게 이제 r 제곱 마이너스 2t 라는 거로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이거 얘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음 순간에 어떻게 줄어들지 이렇게 파라미트라이제이션 할 수 있겠죠 어떤 세타에 대해서 시간에 그 특정 시간에는 반지름이 이만큼 나올 거고 특정 위치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미분에 대해서 시간 미분과 세타 두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열심히 미분을 해 보시면 그대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다 미분을 하거나 하는 거는 시간 낭비일 거 같아서 식을 써오진 않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 거 같으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네 리분 해 보실래요? 아 물론 앞에 저기에요 카파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금 뭔가 제가 잘못 써놓은 거 같은데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이게 카파 m 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앞에 요거 요거 얘 때문에 아마 이 팩터가 나올 거에요 얘가 마이너스 카파 거든요 얘도 사실은 t로 미분했을 때도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을 둘러싸고 있는 요러한 바운더리도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이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백스 컴플리트 커브 되게 정의가 많죠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아까처럼 우리가 동그랗게 그려놓고 동그랗게 그려놓고 얘의 테두리가 되는 커브들 있죠 요런 애들 테두리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얘네를 컴백스 컴플리트 커브라고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S1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얘가 점점 점이 멀리 갈수록 길이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포트 펑션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되게 말이 많은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컴백스 바디가 있고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느 위치에 각도 어느 정도 데려갔을 때에 그 위치 이렇게 원 방향 벡터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X는 이 컴백스 바디 안에 있는 이런 점들이겠죠 그래서 이 내적을 해준 거거든요 특정한 세타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건 이 X가 이 K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 위에 있는 점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특정한 세타에 대해서 이 길이를 측정을 해주는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한 길이를 측정하는 함수이기도 하고요 이 S세타가 의미하는 건 이 세타에 해당하는 컴백스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커브에 포인트를 지정해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이 나오니까 이 다음 점은 이런 데는 여기겠죠 그쵸?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커브와 바깥에 있는 커브와 그리고 N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런 원이 있었는데 이거에 노멀 벡터는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내적을 해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커브도 다시 리파라메테리제이션을 해줄 수 있어요 세타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얼마든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그 식이 요 식이고요 요거를 원래 제가 유도를 할까 하다가 유도하는 거는 정말 식만 주구장창 쓰고 있어서 그거는 뺏는데 요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내적을 하시고 미분을 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로부터 이제 다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로 이용을 하면 카파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이 바깥에 있는 점들의 바깥에 있는 곡선에 카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인 룰을 이용하면 이 카파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서포트 펑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랑 서포트 펑션 더한 거에 역수 분의 1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양수라는 것도 구할 수 있고요 요게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식을 유도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아닙니다 네 그 서포트 아닙니다 그냥 얘가 그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 중에 제일 최대가 되는 점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서포트 펑션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이거죠 네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이 세타라는 위치에 그냥 보조 함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타라는 위치에 이 커브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T라는 커브를 T로 파라메트레이션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아니라 정말 이 세타에 대해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걸 표시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컴백스 클로즈드 커브 쇼티닝 플로우가 있는데 커브 쇼티닝 플로우면 이거 만족을 해야겠죠 정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때 카파가 저걸 만족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식을 써올까 하다가 그냥 딱 이만큼만 써왔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저를 찾아보시면 제가 유도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가 서포트 펑션을 T로 미분한 거와 같고 근데 얘는 알고보면 이 두 번째 줄에 유도를 해 놓은 건데 마이너스 카파고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변형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식이 좀 길어서 그냥 결과만 딱 들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PD 배우신 분들은 딱 이거 없으면 물론 얘도 이제 상수이긴 해야겠지만 이거 히트 이퀘이션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히트 이퀘이션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 전체적인 PD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미리니어 히트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 커버처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맥시몸 프린시퍼를 좀 많이 쓰고요 파라볼릭 PD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니까 맥시몸 프린시퍼를 많이 쓸 겁니다 물론 오늘 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에 아까 프로포티들은 사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리어가 줄어드는 속도가 무조건 마이너스 2파입니다 이것도 증명은 이건 사실 그렇게 증명이 길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식을 나열해 놓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뺐고요 그래서 이 넓이가 줄어드는 속도가 무조건 마이너스 2파이기 때문에 파이나이트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가시나요? 무조건 처음에 주어진 이런 컴백스 바디의 넓이만큼을 2파이로 나누는 시간만큼만 이 컴백 이 커브 쇼팅 플로우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끝나는 시간을 이 t bar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뒤에 가서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t bar 직전에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면적은 분명히 살아 있으니까 얘가 점은 아닐 거란 말이죠 점이거나 직선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점점 줄어드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원래 있던 이런 컴백스 바디가 있었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컴백스 바디가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쵸? 이거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증명을 해낼 수 있거든요 이 증명에 아까 말씀드린 맥시먼 프린시퍼리나 위크 맥시먼 프린시퍼리나 이런 걸 많이 써서 증명을 하고요 이거 증명 과정이 꽤 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분은 오시면 제가 증명했던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 로컬 익지스턴스라는 건데 무조건 저 티바가 되기 직전까지는 무조건 이런 커브 쇼트닝 플로우가 존재하고 이 커브 쇼트닝 플로우에 해당하는 거는 그 안쪽에 있는 컴백스 바디는 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이런 커브가 생긴다면 이런 성질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 놓은 이야기가 이 로컬 익지스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하더라도 결국에 충분한 시간이 되면 단위원이 되거든요 단위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 원의 형태가 돼요 원의 형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훅 줄어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가 커브 쇼트닝 플로우다 라고 처음에 들어 드린 예시 있었죠 이거 결국에 어떤 특정한 순간이 되면은 이 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은 일이더라구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 단위원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얘가 이 다 줄어들기 전까지를 넓이를 그냥 다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에요 다 1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모양만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던 게 살짝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줄어드니까 왜냐면 공률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원을 향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작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퍼런스를 달아놨는데 이거 증명한 게 생각보다 많이 좋은 논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양도 길고요 너무 한 15장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으로 가는지도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이 커버처가 무한으로 터진다라는 거는 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직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직선으로 갈 아니 점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직선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이게 결국에 가서 점이 되느냐 아니면 직선이 되느냐 이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직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매우 길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걸 증명할 때는 이런 직선 자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좀 수많은 계산과 이제 미분을 네 번 이상 한다던가 그런 미분 과정이 들어가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다 쓰냐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둘레를 고정을 시켜 놓고 이 안에 있는 넓이를 가장 최대로 만들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원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게 원이 돼야 되는 거로 바뀌는 그 과정도 이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니퀄리티를 증명할 때도 이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많이 이용을 했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시는 뭐가 있냐면 이 메탈 시트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음 결정화 같은 게 될 때 우리가 원래 물이 있고 결정화 같은 게 될 때 바깥에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과정 자체도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 리액션 디퓨전이라는 거는 음 음 이 유전학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고양이의 줄무늬가 어떻게 바뀌거나 그런 걸 표현하는 방정식인데 리액션 디퓨전도 제가 알기로는 이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이룬다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오메트릭 플로우의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민커버처 플로우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표면적을 가장 줄이는 과정을 만드는 게 민커버처 플로우고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비눗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막 놀이동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비눗물 이렇게 쭉 땡겨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걸 하지만 얘가 딱 튕기는 순간 원이 되겠죠 점점 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눗방울 이렇게 생긴 타원체 같이 생긴 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점점 결국에 원이 된다라고 만드는 그 플로우가 이 민커버처 플로우고요 요거에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눗방울 모양이 도너츠 모양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하긴 합니다 사실 비눗방울 모양이 도너츠 모양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리치플로우라는 거는 뭐냐면 그 수학과에 되게 유명한 난제가 있었죠 푸안카레 컨젝처라고 그 푸안카레 컨젝처가 사실은 이제 토폴로지컬한 컨젝처였어요 근데 뭐 유명한 서스턴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지오메트릭하게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매트릭을 주거나 아니면 커버처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해놓고 그리고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리치플로우를 만들어서 많은 걸 증명을 해놨어요 유니포마이제이션 같은 걸 많이 해놓고 결국에 페렐만이 약간 막타만 탁치는 그런 느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수학과에 컨젝처거든요 그래서 리치플로우도 이런 지오메트릭 플로우의 예시고 인벌스 윈 커버처 플로우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 슈와르트 시트 막 이런데 계산할 때 쓰이는 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 커버쇼트닝 플로우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요거를 뉴메릭하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세미리니어 히리퀘이션이었잖아요 요거를 이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소드라는 게 생각보다 잘 캐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소드는 제가 저번주에 사실 아주대 가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녹화를 못해서 조금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마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 조금 그렇게 막 되게 직관적인데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서 증명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수면 담배 피울게요 네 보너 놓고요 네네 그거는 가운데 비워넣고 시작하니까 도넛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비눗방울이 좀 그건 안되고 도넛을 그럼 할 수 없다고 될 거 같죠 터집니다 무조건 터집니다 그거를 연구하는게 이제 사실은 민커버처플로우에 관련된 이야기구요 오늘 한 이 커브쇼티닝플로우도 사실은 지금 되게 낮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낮은 차원에서는 얘도 민커버처플로우에 해당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에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커브쇼티닝플로우를 우리가 에리어를 가장 줄이는 그 페리메트릭 아니 에리어를 가장 크게 만드는 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처럼 얘도 결국에는 서피스 에리어를 가장 줄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관이 있긴 합니다 말씀해주신거는 사실은 민커버처플로우이긴 합니다 학부과정에서 이거요 학부과정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한정을 짓는다라고 하면요 PD가 있구요 그 이제 저희 학교 기준으로 응용편미분방정식까지도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분계약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막 그렇게까지 미분계약 같은 걸 쓰지는 않았어서 오늘 거 이해하는 데는 미분계약은 필요하진 않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표면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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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민커버처플로우입니다 왜냐면 그 비눗방울이 그 생기는 과정이 그 표면장력이랑 그 뭐지 내력으로 끌어 그 비눗방울에 해당하는 그 표면장력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 힘에 대해서 힘이 결국에 평행을 이루게 되는 점까지 줄어들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이런 단면적이 가장 최소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고등학생 때 호시의 평균인가 정확한 이름이 들어간다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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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 이거 아이소페리메트릭이요 네네 있겠죠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에 가장 그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거는 그 구나 그 그 N차원 구에 해당할 때가 이 이퀄리티에 그 이퀄이 성립을 합니다 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구거나 사차원 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일찍 끝나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머 그 수가 드레이리티에 큰 告诉 지 다